흡입압력 조종 밸브 흡입압력 조종 밸브입니다 흡입압력 조종 밸브 1번에 중발압력 조종 밸브 EPR로 표시를 합니다 중발압력이 일정압력 이하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발압력 조종 밸브다 이렇게 보시고요 EPR로 표시를 합니다 이 이니셜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에 고압 스위치라는게 있어요 고압 스위치 3번에 고압 스위치는 뭐냐 이것은 우리가 하이프레셔 스위치 해갖고 HPS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압 스위치가 있어요 이것은 뭐 로우니까 LPS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고압 스위치라는 것은 고압이 고압이 일정 이상 되면은 압축기를 정지시키는 거에요 고압이 고압이 압축기 토출 압력이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압축기를 정지시키는게 고압 스위치고 저압 스위치는 저압이 일정 이하의 압력 이하로 되더라도 일정 압력 이하가 되면 압축기를 정지시키는 것 고압 스위치하고 좀 반대죠 고압 스위치는 압력이 일정 압력 이상이 되었을 때 중발기를 정지시키는 것이고 저압 스위치는 일정 압력 이하가 되었을 적에 압축기를 정지시키는 것 그게 저압 스위치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십시오 이번에 흡입 압력 조절 밸브가 나왔다면 다음에는 요새 중에서도 하나가 나올지 모르겠죠 그래서 겸해서 이런거는 중요한 그 구속이니까 여러분께서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30번 냉동장치 냉매가 팽찰별구를 통과하고 압력이 내려가고 포화액과 포화중기 혼합물 즉 습증기가 되었다 습증기 중에 포화액의 유량이 7kg 퍼 미니티일 때 전 유출냉매의 유량은 얼마냐 이때 팽찰별구 입구에서의 냉매 엔탈피 410 팽찰별구 통과 후에 포화액의 엔탈피 54 권포화중기 엔탈피 500 이다 그러네요 PH선도에서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에서 습증기 중에 포화액의 유량이 7kg 이다 그 다음에 유출냉매의 유량을 얼마냐 전 유출냉매의 냉매 여기서 보면 됩니다 되는데 여기서 보면 포화액의 유량이 포화액의 유량이 7kg 퍼 미니티일 때 전 유출냉매의 유량을 얼마냐 이때 팽찰별구 입구에서의 냉매 엔탈피 입구에서의 팽찰별구가 팽찰별구가 팽찰별구 과정이죠 이게 중발 과정 압축기 과정 웅축 과정 입구에서의 엔탈피가 얼마냐 그것이 410이래요 410 그리고 이때 팽찰별구를 통과한 후에 포화액의 엔탈피 통과한 후에 포화액 포화액이니까 이 선악을 만난거죠 이때 엔탈피가 얼마냐 그게 54래요 54 그 다음에 건포화증기의 엔탈피는 500이래요 여기 건포화증기죠 여기 500이래요 500 이때 이 유량이요 이 유량이 얼마냐 그 유량이 7kg이래요 분당 분당 그때 전체 팽찰별구를 통과하는 유량은 얼마냐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 그렇다면 요기요 요량 요거는 이만큼의 액체 냉매와 이만큼의 증기냉매가 섞여있는 거에요 그래서 호남냉매 호남냉매 호남냉매에게 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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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탈피요 냉매에게 아니고 호남냉매 의 엔탈피는 엔탈피는 뭐에요 그리고 이 그죠 포화액 엔탈피 포화액 엔탈피 여기는 액체하고 이 증기가 섞여있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 플러스 건포화중기의 엔탈피 엔탈피를 더한 거죠 혼합되어 있는 거에요 여기가 요 냉매는 이만큼의 건포화중기와 이만큼의 액냉매 포화액 엔탈피가 더해진 거죠 이거 해면 얼마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서 그 요 냉매의 킬로그램당 410이에요 그럼 전체 유량을 M이라 그러면 410M이 되겠죠 M M은 뭐하고 같아요 포화액 엔탈피 포화액 엔탈피가 문제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유량이 7kg이래요 7 근데 그때 포화액 엔탈피는 54이었죠 54 여기에다가 뭘 더한 거예요 건포화중기 엔탈피래요 그러면 전체 유량이 M이라고 그러고 M이라고 했을 적에 포화액이 7이라 그러면 건포화중기는 얼마에요 M-7이 되겠죠 7 그때 엔탈피가 얼마에요 410 요거죠 500이죠 500 건포화중기 엔탈피는 요 100 요거를 풀면 됩니다 요거를 그래서 여기서 풀면은 이거는 뭐에요 410M 요거는 410M은 7 곱하기 54 플러스 500M 마이너스 3500 곱하기 54 곱하기 7이 되겠네요 그럼 요거를 하면은 90M은 요거죠 500 곱하기 7 마이너스 7 곱하기 54 그죠 요거죠 500 곱하기 7 마이너스 7 곱하기 54 요거를 90으로 나누면 되겠죠 90 그래서 요게 하면은 34.69kg 이다 이렇게 납니다 69kg 이렇게 되겠습니다 퍼 미니터 이렇게요 팽창 벨베에서 나오는 냉매 유량은 분당 분당 34.69kg이 나온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요 때 요 때의 냉매라는 것은 요만큼이 건포화중기 엔탈피하고 요 포화액 포화액의 엔탈피 그걸 더한 거다 이렇게 해서 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고요